왜 여기 있는거지? 뭐 요렇게 대각선 떨어지면 큰일나 레이저를 막기만 하면 돼 끝난거 맞아? 뭐야 왜이렇게 많아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거지? 설마 안에 크레이븐이? 뭐야 뭐 콜로세움이야? 갑자기 맨 결투장이야 어? 마틴 랭? 원수와 붙는건가?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낮은거는? 팬 공격으로 어 뭐야 오 가로랑 세로 오오 오오 빠르다 패니쉬 체력 금방 깎이네 얘는 요거 먹으렴 와우 너랑 붙을 시간 없어 한번 두번 와우 와우 두번이 끝이야? 이게 니가 할수있는 최선이냐? 이게 니가 할수있는 최선이냐? 끝 설마 얘도 2페이지 있는거냐? 오오 넌 날익을수 없어 살상하지 않으니까 나곤 안써봤잖아 능력 아직 덜풀렸는데 뭐야 수사노야?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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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오리 어떻게 깨야돼 이거 오오오 이건 아니야 오 회오리 이건가? 뚫었다 가자 아세요 오오오 파란거는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되지 세번 오케이 아저씨 이거 한번 먹어라 야 뭐야 이거 엄청 센데? 오 뭔데 이거? 패링 요거는 패링인거 같애 에이 내거 하지? 에이지 끝난거 아냐? 야 마지막이 또 왜이래 세로? 오케 나이스 타이밍 오 뭔데 마무리해버려 어? 지는건가? 설마 뭐야 이거 들어갔어 안돼 이것도 뭐냐고 아아 으아 이거 뭔데 그만좀 해 으아아아 오 리버스 플럭스 아 요렇게 하나 더 생기는구나 리버스 플럭스 오오오 오 이거 어떻게 빨리 찬다 여기 리버스 오버드라이비 구만해 음 나 맞구만 오오 끝났나? 오 드디어 깨어났어 어서 해 나가면 스파이더맨을 찾아가 도망 못가게 막아라 나 세 번째 시킹을 꼈다 오오오 오 다시 바뀌었어 네거티브가 있다가 소식이 들어갔어 오 근데 말즈한테는 착한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거야 오 야 진짜 있네 오 뭐야 난 싸울 생각 없어 크레이븐이 마일즈를 오래된 저택에 가둬놨어 목숨뿐 아니라 더한 것도 미쳤지 이 정신 차렸어? 널 많이 닮았더군 와야 말하는거 처음 보나? 어? 절대 부서지지 않는 소재다 아직도 주저하는군 공기가 부족한건가? 어? 마일즈 넌 이제 끝장이다 오 깨지나 이거? 오 열었어 이거를 오오오 드디어 보스전이다 헤링 아직까지 별거 없는거 같은데? 무기가 없어 일단 오오오 패딩 패링 빠르다 오우 marc 원이 엄청 크게 나와 어딜 도망가 오 맞는데 좋아하는데 얘는 패딩 별거 없는것 같은데? 오 뭔데 이거 오우 오 뭔데 페어링 이것도 분명 1페이지겠지? 에이 겁먹어서 둘러서 쓰는구나 오 뭔데 이거 오야 잘 안피해진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나도 던질 줄 안다 뭐야 이거 오오 위험했어 좀 쎄다 근데 이게 반격패턴이 되게 빠를때가 좀 있다 오 치사게도네 뭐야 종이 어딨었어 어 종 야 잠깐만 대놓고 치사게 그러는건 아니지 화났다 없어었어 어 뭐야 왜이래 야 갑자기 잡혔어 이건 아니지 어 온갖 센척은 다하더니 계속 치사게 노는구만 종종종종종 오오 쐈어? 없어졌다 오케이 페어링 패턴 다 파하겠어 내 차례다 이 치사한 템 빨려서 이거나봐 그렴 야 개 왜 데리고 왔어 피니쉬로 가자 안되겠다 개는 피니쉬로 야 개 데리고 오는건 아니잖아 도망가지 말고 피니쉬로 으아 오케이 가자 이거나 먹으렴 훌륭해 어 뭐야 오오 허나 아직도 주저하는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여보 어떻게 되는거야 오오 이거 못막을걸 너는 실수했다 너는 실수했다 크레이븐 별겁 꿈에 스탑 안돼 살렸나 화났어 화났어 설마 얘랑도 싸워야돼? 뭐야 왜이렇게 굵어졌어 결국 이렇게 싸운다고? 오오 패딩 에이징 오 목소리 바뀌어 자꾸 패딩 오케이 잠깐만 종 있거든? 흔들어버려 오케이 이거지 그 다음에는 요거 페네쉬 피터는 훨씬 쉬운데 오오 베놈 대 전기 베놈 더 세다 잠깐만 무장색 고무 같은 느낌 뭐였지 방금 이건 날 더 유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넌 너 혼자만을 위했을거잖아 달라고 안했어 피터를 구하려는 것 뿐이야 난 히어로야 도움을 안받는다고 오우 뭐야 한 번 더 있어? 오 목소리 슬슬 나온다 이제 오케이 던져버려 오 이게 되네 오케이 심비오토 던져봐 던져버려 아 요렇게 해서 소리 내면 되네 바로 요거 흔들리고 있다 오우 오 전기 묻혀버리기 야 엄청 굵어졌어 포기할 수 없어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고 오오? 심비오트가 이정도의 연출력이었다니 포른전기 안돼 오오? 오 3페이지라니 오 야 기술 다 쓴다 야 확실히 약점 없으면 좀 무적 같긴해 저건 뭐야 저거 없는데 어어어 무케어 오 오 뭐야 끝난건가? 어우 배넘 풀어주기 아까운데 아 ad 그대로인데? 뭐야 오 이제 버섯 던지는건가 구내하는거야 드디어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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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점issa 오 이게 되네 오 저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제 드디어 벗어 던졌다 또 온다 오 가뒀어 이대로 없애면 이제 능력 못쓰는거 아냐 지난 며칠동안 미안해 이제 어쩌지 박사와 상담해봐야겠어 이걸 파괴할 수 있다 하셨거든 해리한테 줘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아저씨가 또다른 연구법 활용할 수 있어 타오러가자 구속할 탱크가 있어 아이언 스파이더가 오랜만이네 아이언 스파이더가 오랜만이네 어 없는데 능력? 너프 되버리고 말았다 오스코브 오랜만이네 예전에 여기서 싸웠던거 같은데 누구랑 다 박살나있어 아까운데 공생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해리? 드디어 벗었구나 이거 너무 위험해 파괴해야돼 어어? 내 목숨은 안구겠다는거야 어? 뭐야 깨졌어? 어어? 다시 붙는건가? 잠시만 지금의 해리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어어? 어? 아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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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떼어주게 어어 너무 커 왜이렇게 커 허어어 어 잠깐만 뭐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찐베놈을 쓸 수 있다고? 야 잠깐만 야 스파가 쓸때보다 더 쎄다 뭐어? 다 뿌셔버려 내려치기 오오오오 오오오 분노 아니 에디 브릭이 이 정도 파괴력이었어? 너무piej 으하 오오오 너무 파워풀한데? 건물을 봉쇄하라 걍 깨면 되는거 아니야? 오 바로잡아와버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멈춰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아빠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오 근데 방패는 못 깨는 것 같다 스트라이키 오 피니쉬도 있다 먹어버리는 줄 오오 피니셔 피니셔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패링된다 이거 왜 퀘스트가 소탕하기냐 다 쓸어버렸다 어어 먹진 않는데 사냥꾼이다 복수하러 가자 올라타버려 약간 헐크같다 이거 스파이더맨 헐크같은 느낌 에이 사냥꾼들 너무 쉽다 뉴욕에 풀려나버렸다 할줄 아는게 그 전부냐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맞아볼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쎄 오 야 진짜 쎈데 오 덩치 덩치부터 보자 자 얘좀 처리하고 덩치도 그냥 다 녹는데 찍어버려 내 상대는 없는 것인가 콘리엄 엘리엄 아 크레이븐 이지같은데 또 치사하게 노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붙어보자 붙어보자 드디어 그냥 싸우긴 무섭제?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훌륭할군 오호호야 최고야 오랫동안 난 불과 피해져서 완벽한 죽은거 같다 뭐야 죽지못해 살고있었다고? 잠깐만 상대가 안돼 헤링이 넘사야 상대가 안돼 어어? 뭐 잘려버렸어? 뭐 2페이지냐 또? 또 자랐어 던져버려 잠깐만 휘두르는것도 없다 그냥 무조건 던져 넌 한낮 인간일뿐이게 정복하기는 뭐 뭐 신인가? 신이야 뭐야 이렇게 쉬운 보스가 있었을줄이야 야아 고맙다 끝나는건가? 야아 이거는 영화랑 비슷한데? 엄마 대체 무슨짓을 한거죠? 뭐야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힘을 얻었잖니 오 이름 베놈 됐다 우린 함께 세상을 치유할거야 내가 보여줄게 근데 에밀리는 왜 말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베놈이라고? 뭐야 엄마도 베놈이야? 이게 뭐야? 왜이렇게 커 야 뭐야 저기도 있어? 야 신비오트가 왜이렇게 많아? 아 이게 잠자고 있던게 다 깨어난건가 숨어있던게 베놈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다 퍼진다고 한번에? 우린 모든 사람을 치유할거야 어어? 전부 다 퍼져버린건가? 같이 타서? 오오 합체 전기충전 갑사아